층간 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문 닫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복도 계단 걷는 소리까지 시끄럽더며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찰이 도망가는 가해자를 쫓는 장면인데 무섭게 달리고 앞에 차가 있던 말건 그냥 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쏜살같이 달아나고 그 뒤로 순찰차가 따라 붙습니다. 2시간 가까이 추격전을 벌이던 이 차량은 역주행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순찰차와 충돌합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70km 떨어진 경남 사천에서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길이었습니다. 창극이 벌어진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과 층간 소음으로 시비를 벌이다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가해자는 이곳 자신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석 달 전 이사 온 남성은 윗집에서 문을 닫거나 계단 걷는 소리도 시끄럽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낮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새벽 마시고 그래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마...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적 살인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